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휴가였는데요. 사실 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냈었는데 이 신혼부부의 오죽 관심은 사실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 못하고 가까스로 전세로 들어갔지만요. 사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혼부부들뿐 아니라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가족단위 맞춤형 청약 전략 오늘 함께 짜보시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한 말 맞아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에게만 있었던 혜택이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대상이 좀 확대가 된다. 이건 맞죠? 네. 확대 적용되는 건 맞고요. 남동세 분 결혼하셨다니까 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아주 누나된 심정으로 잘 듣고 제가 오늘 잘 전달을 드리려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혹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잖아요. 생애 최초라는 말하고 특별이라는 말이 주택하고 붙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들려요. 일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한테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샀으면 안 되고요. 진짜 한 번도 분양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분양권을 사서도 안 되고요. 생자로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한테만 생애 한 번 딱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물량을 생애 최초 물량으로 배정을 해서 좀 더 주겠다는 의미고요. 기존에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20% 정도 배정을 해줬거든요. 이걸 25%까지 늘려주고요. 민간 택지, 민간 주택 같은 경우도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 택지는 7% 정도를 없던 건데 생애 최초로 조금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정을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또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같이 경쟁을 하면 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닐까 저는 좀 더 늘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간 문양 주택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7%지만 생긴 거고 당연히 요즘 힘든 주택난의 대안으로 공급 대책으로 포함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량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나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박탈감, 소외를 받는 40대, 50대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청약제도의 개편으로 민간 문양 주택에서도 생애 출처 특별 공급이 신설되어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혼특공하고 특별 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신청 요건이 다른 거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름만 보더라도 신혼부부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 소득 요건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809만 원 정도를 원래 622만 원에서 809만 원 정도로 좀 늘렸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잖아요.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10%포인트 더 완화해서 140% 해서 872만 원까지 월소득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부합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도 다르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주택자들 한 번 또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으니까 만 60세 되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저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는 무주택자인데 60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부모님을 봉양할 때. 봉양할 때도. 부모님이 집에 하나 있으면. 있어도 그래도 무주택 청약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거까지는 부모님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 수도권 같은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은 일반 청약에서는 주택에서 빼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생애 최초나 이런 경우 특별 공급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됐었는데. 일반 청약은 되고요. 일반 분양은 60제곱미터에 1억 3천만 원 안 되는 주택은 집이 아니다. 청약할 때만 그렇게 봐줬는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이것도 집이다. 이렇게 좀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전략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0945 옴일정 0945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김민만 소장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높은 게 이 특별 분양으로 내놓은 곳의 위치예요. 당연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요즘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니까 회사 근처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럼요. 당연히 장소는 중요한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이게 뭐 난리도 아니던데요. 이게 분양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난리가 났죠. 난리도 아니고요. 저도 해보려고 하다가 참았는데요. 해보려고 했다고요? 소장님은 생애 최초가 아니잖아요. 생애 최초는 아니죠. 생애 최초는 아닌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라고 봤는데 진짜 경쟁률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엄청난데 S 이게 세 가지 블럭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S1 블럭이 있고요. S5 블럭이 있고 S4 블럭이 있는데. S4 블럭 같은 경우에 458명 모집에 19만 409명이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415대 1. 415대 1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40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또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열심히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고요. 다른 블럭들도 마찬가지예요. S1 블럭 같은 경우는 530대 1이었고요. S5 블럭은 470대 1이어서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된다. 진짜 운 좋은 사람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럼 450 그 몇 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고 이런 조건인가요? 이게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00% 뭐라 그럴까? 추천물량? 소위 말해서 뺑뺑이죠. 추천물량이고요. 이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또 자녀 수도 영향을 주거든요. 아니 뺑뺑이라고요? 과점이 되잖아요. 생애 최초.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추천대로 하는 거로. 그런데 만점 통장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이 된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가 하나인 거랑 자녀가 셋인 거랑 과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점 통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2분의 만점 통장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도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생애 최초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분양에서 만점이 나왔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는 추첨이고요. 이게 생애 최초만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만점이 나오려면요. 우리가 84점 만점이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보양가족이 6명 이상이 돼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주택 같은 경우는 만 30세부터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집을 하나도 안 사야 되고 부양가족이 6명이 되면 본인 빼고 이게 과연 이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다른 게 당첨이 안 되었으면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진짜 60점, 70점을 명압도 내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균 가점이 78.9점이랍니다. 78.9점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거의 무주택 기간은 당연히 채워야 되고요. 부양가족 점수에서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를 저는 좀 더 늘려야겠다.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만 30세부터 시작을 해도 45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물량을 더 많이 늘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는 뺑뺑이니까 소위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청약 통장으로 경쟁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판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무주택 15년에 부양가족 6명이면 기회 줘야 줘. 얼마나 주택이 절실하시겠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 고가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거군요. 특히 과천은 또 너무나 좋은 강남권이니까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아껴뒀던 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껴놨던 분들이 도전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지역이 매력적이고 시세 차익도 빠질 수 없는 매력 요점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아무리 실수요자고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래도 잘 살면서 또 돈 또 벌면 좋으니까 시세 차익이 10억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데요. 분양가가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주변 시세가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당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34평 정도 기준에서 하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로또 분양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 5431님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년에 공공주택에서 생애 최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혹시 다자녀는 완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사실 다자녀는 좀 빠져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불만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완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가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녀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우리 외국자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집 때문에 하라고 해도 저 같으면 아기 안 놓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자녀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소득 기준 좀 완화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줘도 좋은데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는 있어요. 완화해줘버리면 나는 소득이 많지 않은데 나보다 잘 살고 돈도 잘 버는 분들한테 또 똑같은 기회를 주면 나는 억울하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참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되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택 정책 하는 것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없어요. 제가 몇 번씩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서민들한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이렇게 좀 정부에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7739님은 현재 만 38세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늦게 가입해서 현재 4개월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한 번도 없고요. 주택 구입하려니까 청약도 못 넣고 매매 방법밖에 없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4개월이면 굉장히 제일 난처한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총장이 또 2년 이상은 돼야만 또 여러 가지 특별 공급을 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필요하거든요. 가전 점수는 필요 없어도 통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소저히 기다릴 수 없다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참 고민되네요.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또 이게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시고요. 살 수 있으면 내 자금에 맞춰서 사시는 것도 저는 실수요자니까 괜찮다라고 보고요. 당장 돈이 너무 없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살 수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0014님이 저는 40세 독신이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7739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면 신혼 청약 넣으면 되는데 지금 문자 보내신 0014님처럼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생애 최초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혼부부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생애 최초 놓고 그럼 청약 통장 갖고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점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생애 최초로 하려면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도 없으면 생애 최초 자격도 안 되니까요. 자격 요건에 청약 통장도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 통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라디오를 듣는 즉시 은행 가셔서 내일이라도 청약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가입해 두면 괜찮아요. 금리도 괜찮고 좋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다. 그렇죠. 미리 미리 가입해 두시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용돈 아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혼특공에도 해당되고 생애 최초에도 해당되는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행복한 고민인데요. 굳이 선택을 하려면 신혼부부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량도 좀 많고요. 정부의 배정 물량을 보면 민영주택도 아까 생애 최초는 7%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국민 민영주택 공급 물량이 20% 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30%로 물량 자체도 많고 경쟁률도 보면 통계 자료를 보면 이번에 과천에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생애 최초가 더 높았습니다. 경쟁률이 더 높았고 이게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절반 정도 한 160대 1 정도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은 치열한데 그래도 선택을 하자면 물량이 조금이나 많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신혼부부가 선택을 하자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가 더 좋다. 신혼부부가 아닌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자녀하고 상관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자녀가 많을수록 조금 더 유리.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7년인가요? 신혼부부가. 7년입니다. 7년이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당첨 확률이 더 많고. 그래서 5년 전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대상이 나는 신혼 아닌데. 그거는 이제 부부 사이가 신혼이 아닌 거고요. 법적으로는 신혼이기 때문에 7년이 안 됐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신혼 아니어서 안타까워했더니 재혼을 하면 다시 신혼이 된다고. 그런 정말 책임지시지 못할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마음은 신혼이 아닌데 법적으로는 신혼인 분들은 하실 수 있답니다. 7년까지고요.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하시는 게 낫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게 낫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역시 자녀가 확실히 가점이 되는 건 확실하군요. 자 그러면 지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요건만 충족하면 전물량을 추첨체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진짜 로또잖아요 그러면. 네. 운이 좋아야만. 그러니까 경쟁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애 최초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격 요건이 되고 청약 통장이 있고 소득 기준이 되고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인기 지역도 이번에 과천 같은 이런 지역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한 200대 1 100대 1도 힘들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그게 나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수요자라면 저는 너무 이렇게 과천이라든지 인기 지역들 모든 사람이 몰리는 곳만 쳐다보면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동안 한 번도 당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눈을 낮춰서 이렇게 많은 인기 안 끄는 지역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또 지금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상기 신도시들 물량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사전 청약도 하고 하니까 너무 실망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부터라도 청약 통장도 만드시고 자녀 계획이 없던 분들은 빨리 계획을 해서 자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눈을 낮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시세 차이 때문이죠. 어차피 이게 로또 청약인데 되도록이면 시세 차이 많이 낼 수 있는 대로 가려고 그 맨 처음에 기회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전세로 눌러앉아서 지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충분히 맞는 이야기고요. 이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또 이게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이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고 시세 차익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걸 누르고 무조건 당첨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어서 참 이게 정답은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림의 떡이잖아요. 300대 1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300대 1, 200대 1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너무 안 좋은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게 범위를 넓혀서 자주 1년에 여러 번씩 이렇게 청약을 해보는 게 그래도 당첨이 되는 게 좋잖아요. 아무리 뭐 10억이 남으면 뭐예요. 이게 그림의 떡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눈높이를 좀 낮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0426님이 소득은 제가 있고 청약은 아내 명의로 있고 4년 됐습니다. 결혼은 6년 차고 아이 1명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시고요. 그렇죠? 분양할 때, 특공신청할 때 아내 명의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출은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부인이 통장이 있고 소득은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소득, 요건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이게 본인 소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나는 소득이 없고 하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거는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저도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확인 어디 가세요, 소장님? 뭐 검색해봐도 나오고요. 우리 보도자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책이나 이런 걸 발표되면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데 방송을 하고 오면서 보도자료를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반드시 보도자료 프린트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는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꼭 이루시라고 말해야죠? 꼭 이루어야죠? 그럼요. 내 집 마련 반드시 필요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비 사서 못 산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오거든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